넌 수백억 살이 무기한가? 어? 그만둔다고?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됐다 뭘로 했구냐? 시간도 없는데 월습이 오싶던데 가장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계제벽 그만둘 나 언제까지 형제대비부터 살거야? 뭐 기생충이야? 어머니 집 한 채 사드리고 중형치 한 대 사드리고 X라 기한팔사보다 못한게 뭐야 아빠도 아빠얘기만 그려봐 솔직하게 얘기하면 태안의 옷 다 뒤집어진다 너희들이 뭘 알아? 나 무서운 놈이야 이 CX냐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더라 아직 죽지 않았어 햇맨 쌍생처럼 1등 찌고 웬툰 내려놨라니 미친거 아냐? 술 마시다가 잘못 울린거야 그놈이야 체포해 은퇴한지 15년 넘었다 내가 그린 랩툰 그거 다 내 얘기야 내가 암살려 온 중이라고 야 이씨 너 또 낯속 차 마셨어 이 새X